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경남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마련을 위한 논의들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을 두고 산업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계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역공동체 역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자와 지역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